오늘 신규 종목도 편입 예정이신가요? 네 맞습니다. 앞에는 힌트를 하나 드리긴 했었는데요. IT 부품주의에 좀 집중을 해보자. 아, S&P 관련한? 네, 아까 그랬죠. 어제 둘 중에 어디에 힘이 실어진다 표가 간다고 했거든요.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? 코리아 서키트와 대덕 GDS 중에 둘 중에 한쪽으로 사람들의 흐름은 똑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덕? 네 맞습니다. 대덕 GDS입니다. 그래서 대덕 GDS를 신규 편입을 시도로 하려고 하는데요. 역시나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남아있을 때 SLP 스마트폰 메인 기판입니다. 이게 고부가 반도체 쪽으로 초정밀로 있다 보니까 좀 더 압축되어 있고 밀착되어 있고 좀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고 마진이다라는 부분이 S9과 S9 노트북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10에도 확정돼서 들어갔다는 부분이겠고요. 어제 뉴스에 파라라가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.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제 12,800원 이하 쪽으로는 분할 쪽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.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나 판단하실 게 있어요. 내년에 전쟁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 계열 쪽이 디스플레이 지문인신용 RFPCB라고 해서 유기농 부분에서 상당히 능력적인 부분이 빠르게 변동되는 부분의 FPCB가 있는데요. 이분의 공급이 대덕 GDS의 기술력 원천 가지고 기대가 좀 되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바닷건에서 탈피하는 부분 재료가 언급되었고 공급 부분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5,100원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직전 서점보다 조금 더 낮은 17,50원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신규 편입 종목 대덕 GDS입니다. S&P 기판 관련 종목이고요. 목표가는 15,100원 손절가 17,50원 제시해주셨습니다.